제가 드라마 들어갈 때 감독님하고 막 상의를 했는데 캐릭터에 나중에 러브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석지오빠랑? 아니야, 아니야. 그분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고아석 씨가 여자 주인공이고 저는 이제 그 직장에 한 멤버인데 남자 이제 아이돌인 거예요. 아, 진짜? 상대 배역이. 누구, 누구? 그 인피니티의 호야 씨. 호야 씨. 어, 좋은데 약간 좋으면서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 겁도 나고. 저 드라마가 상대 배우가 15살 어린 지수라는 남자. 어? 알죠, 알죠, 알죠. 아니, 근데 신기해. 너무 15살은 이모잖아. 특히 내가 끊고. 미안한 거야. 얘도 얼마나 자기 또래 여자라고 해보고 싶어. 아니, 그래서 언니 나도 그랬어. 그 친구를 처음 미팅을 했는데. 저기 미안하다고. 상대 배역이 나라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해 되게. 그렇지 마. 왜 미안해. 그런데 많이 영상은 처음일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연상이 아니라. 나 기분 너무 좋아. 저기 누구지? 너네 멤버 중에. 경훈이요? 어, 경훈이. 경희도 오죠. 민경훈인가? 경희도 오라고 오죠. 아, 엄마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아, 남자는 선물로. 같이 붙으면 어때? 아니면 그쪽하고 우리랑 같이. 아, 띄거리로? 띄거리로. 가위라이. 가위라이 누르는 거야. 떼샷 떼샷 떼샷. 떼샷 떼샷. 띄샷 떼샷. 깍두기네. 나는 불교신 자리에서 절로 가야 돼. 아, 진짜. 진짜. 진짜야.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좋아요? 진짜 몰라. 진짜야. 그럼. 다운은 뭐예요? 다운은 아야돼. 아, 진짜?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 그때 종민이 형과가. 복습! 어? 그럴게? 통이 있잖아, 통이 있잖아. 이거 치우고. 복습해야 됩니다. 이거 치우고. 어머! 조심히 움직여. 미끄러지. 누나는 딸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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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